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정신 핵가닥 그시기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봅시다 제목 제가 비록 물건을 훔치긴 했지만 이거 고의 아니고요 임신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저를 배려 안 하죠 왜 안 봐주는 거냐고 원지 카페에서 도둑질하고 적반하장 임산부 참고로 이건 제가 겪은 제 일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전 인스타에서 어떤 카페 사장님이 올린 글을 본 건데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온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번호를 올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임산부가 그 카페에 왔고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12만원짜리 디퓨저를 훔쳐간 거예요 CCTV에 선명히 찍혀 있는데 화장실 세면대 쪽 내부가 반투명이고 이 여자가 그걸 가방에 넣는 게 딱 보인 거죠 이걸 알게 된 카페 사장님이 당연히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연락이 갔는데 이 정신나간 도둑 임산부가 나는 지금 애를 낳아야 된다고 이런 변명을 대면서 3차까지 출석을 미룬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안되겠는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 거기 비치된 생리대를 가져가려다가 실수로 그 디퓨저를 떨어뜨렸고 그게 또 깨지는 바람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랬다고 해요 아니 근데 임산부가 생리대를 왜 가져가 그게 왜 필요한데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1월 29일에 사라진 걸 왜 다음 달 2일에 신고를 했느냐 내가 가져간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적반하정으로 나왔고 결국 여기서 대분노한 카페 사장님 CCTV를 수십 번 돌려보고 그 도둑 임산부 말에 반박할 증거들을 싸그리 수집해가지고 또 한 번 제출했대요 그리고 그걸 본 경찰은 그 여자를 검찰로 송치했고 그런데 검찰에서 이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임산부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아니 백번 천번 양보해서 그래 호르몬 때문에 도둑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뒤에 그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든 그게 아니면 제대로 사과를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라면 임산부는 그냥 잠재적인 도둑이나 다름없으니까 많은 업장들이 출입금지시켜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여하튼 카페 사장님은 그 도둑 임산부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줄 의사가 있다고 판사한테 이야기했고 그러자 도둑 임산부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리고는 죄송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 와중에 사장님이 그럼 디퓨전 어디 갔느냐 내놔라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그거 나한테 없어 어쩌라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알았다 같은 걸로 다시 사와라 이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거 안 돼요 라며 거부를 했대요 바로 여기서 일말의 동정신마저 모조리 사라진 카페 사장님 초강경책으로 나가니 나중에 막 엉엉 울면서 선처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봤으라도 나 한번 봐줘요 이러면서 엄청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했대요 결국 검찰에 여태까지 있었던 일 전부 다 이야기했더니 그냥 검찰에서 디퓨저값 대신 받아준다고 계좌를 달라고 했다는데 사장님은 여기서 그냥 똥밟은 셈 치고 기소 유예를 하든 말든 뭘 하든 그 여자에게 이 수사기록이 남은 걸로 그냥 인생공부를 했다 뭐 대충 이렇게 하겠다면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고 끝냈대요 아니 12만원이든 12천원이든 남의 물건 함부로 훔치는 인간들은 절대 절대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되는 것 같아 임신 중에 좋은 것만 보고 들어도 하루하루가 모자랄 판국인데 이딴 도둑질이나 처하고 그도 모자라 적발하장까지 야 그 뱃속에서 나온 애는 무슨 죄야 어떤 인생을 살지 이런 엄마 밑에서 앞일이 깜깜해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맞아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임신을 핑계로 도둑질한 걸 합리화하는 거라고 아마 평소 도벽이 심한 사람이 임신을 한 것 같아요 반드시 꼭 금융치료 법적 치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여자가 낳는 그 아이는 이런 걸 안 배울 수 있게 말이죠 시끄벅하게 만들어줘야지 2번 저런 것들이 애를 낳아서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느는가 싶네 3번 가게에서 물건 같은 거 훔쳐가는 여자들 진짜 오지게 많아 우리 가게 화장실 액자까지 훔쳐가길래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댓글 나도 저번에 어떤 여자가 우리 동네 헬스장 발판 훔쳐갔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액자까지 훔쳐갔다고요? 아이고 2번 오죽하면 목욕탕에 수건도 제대로 안 갖다 놓겠냐고 같은 여자지만 나 진짜 이거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3번 그 백화점에 있는 거 있잖아 누가 발랐었는지도 모르는 그 샘플 립스틱 이거를 이빨로 깨물어가지고 가져가는 거 보고 나 진짜 기암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아무나 발라보라고 빛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입 배물어가지고 훔쳐갔다 이겁니다 와 미친가 4번 야 저 여자 태교 진짜 지리게 하는구만 그 아이 누군지 몰라도 큰 도둑이 될 거요 국회의원이 될려나? 5번 쓰니 애 없죠? 임신하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에휴 그러는 님은 뇌가 없죠? 그래요 뇌가 없으면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 맡아가 같이 빠진 거 아뇨? 끌 끌 끌 끌 끌 3번 얼씨구 이것도 뭔 개소리야 야 혹시 너냐? 6번 내가 봤어 저런 것들이 애를 낳으면 가게 인테리어 소품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막 떼가지고 지새끼 손에 쥐어줘 아우 그지 같은 것들 7번 제가요 이 본문에 나온 쿠키 가게 인별 팔로우 한 상태라서 좀 아는데요 디퓨저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가지 소품의 휴지들까지 고객의 탈을 쓴 도둑란들이 다 훔쳐간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화장실 내부도 아예 안보이게 반투명 창문을 가려놨었는데 그 가려놓은 그게 하필 그때 때마침 떨어지면서 디퓨저 훔쳐간 장면이 cctv에 다 찍혔대요 진짜 이거 보고 인류에 개박살 났어 진짜 중국 욕할 거 아니라니까요 8번 아이고 사장님 그걸 왜 똥밟은 샘 찾냐고 나 같으면 끝까지 합의고 뭐고 절대 안해주고 저 망을 뻔뻔히 빨간 줄 구경하게 해줬을까라고 9번 그 경찰들도 제정신이 아닌게 예전에 어디야 성남에서 대낮 어떤 편의점에서 콘돔이랑 물건들 몇만원어치 훔치던 미친 여자를 점주가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 여자는 지금 술에 취했다며 그냥 집에 보내버린거야 그런데 몇 시간 뒤 그 여자가 칼 들고 와가지고 점주를 찔렀대요 그렇게 찔리면서 겨우 제압을 했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이 여자는 술도 취했고 여자이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어요 이러면서 또 집에 보내버린거야 알바들 무섭다고 전부 닫고 안되고 지금 점주 혼자 공포에 덜덜덜 떨면서 일하고 있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10번 저 여자 혹시 애도 도둑질해가지고 집 뱃속에 넣은거 아닌가 두번째 사연입니다 주운 카드로 300원 300원입니다 300원 긁고 간 사람 오늘 아침 출근하고 폰을 보니까 직장건물 편의점에서 300원 출금 이렇게 알람이 온거에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말을 했더니 그 영수증이랑 제 카드 저는 이때까지 몰랐는데 버스에서 내리고 카드를 흘렸나봐요 그걸 주시면서 누가 주워가지고 맡겨놓은거래요 근데 이제 츄파춥스를 하나 사고 맡긴거에요 편의점 직원한테 주워서 맡기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300원은 취소해야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사탕을 가지고 갔다네요 일단 알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는데 카드를 주워서 전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알려줄 겸 사용한걸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됐나 싶고요 아니 300원이니까 뭐 그래래래 하긴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구 이거 범죄 아닌가요? 엄연히? 엄연히 범죄 아니냐구요 화면은 잘렸는데 밑에 그 말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도 제일 싸운거 하나 일부러 사서 맡긴걸로 한거니 오히려 고마워할거 같은데요 괜히 서로 연락해야되고 그런 번거로움을 최소화했으니까 또 만약에 나중에 모르고 내가 잃어버린걸 느끼는지 채고 찾는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그 300원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도 엄연히 잘못된걸 알기에 제일 싼걸 선택했겠죠 그분의 행위가 그 이상의 번거로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마울거 같아요 뭐? 센스가 있다고? 저게 뭐가 센스가 있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 편의점 직원을 주던가 관여를 하지 말던가 관여를 하고 싶으면 경찰서를 갖다주던가 카드사에 전화를 하던가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지가 뭔데 그걸 긁어? 기분 나빠요 이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해준거 같아요 나쁜뜻 아닌거 같은데요 저는 좋을거 같은데 왜 그걸 도둑질이라 그러지? 어? 이거 남의 카드 쓴거잖아 범죄에요 금액을 떠나서 신고하세요 저같으면 남의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한테 내 카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카드 재발급받을거 같아요 제가 너무 예민한건가요? 센스가 있는데 없는? 사는거만 생각하고 사탕을 놔두고 가거나 취소할 생각까지는 못했나봐요 그냥 알려주고 한거 같은데 그냥 사례금이라 생각하고 넘길거 같아요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으면 더 비싼 물건을 사거나 카드도 안두고 갔겠죠 편의점에서 제일 저렴한걸 택했다면 악의는 없는게 맞습니다 재발급하는거 더 번거롭잖아 아닌데요? 이거 범죄인데요? 왜 취소를 안해줘? 하나도 안고마워요 범죄라고 범죄라고 범죄! 뭐가 좋은게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냅두면 알아서 카드 정지되거나 했을텐데 지가 뭔데? 어? 그리고 편의점에 일 넘기고 간거지 자기가 끝까지 보관한것도 아니면서 저는 고마운데요? 제일 저렴한거잖아요 카드 신청하고 기다리는거 얼마나 귀찮은데 아휴 추파추수 정도는 사례로 쳐도 저렴하잖아 저는 카드 재발급받기 너무 귀찮아서 고마울거 같아요 저도 그냥 고맙다고 하고 넘길거 같은데요? 카드 재발급받으면 그동안 간편결제 카드 등록했던거 싹다 바꾸기 너무 귀찮잖아 카드결제 취소까지 깊게 생각 못할수도 있는거죠 잃어버렸으면 해지해서도 찝찝할거 같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할거 같아요 근데 황당하긴 하네요? 사탕 갖고간거 확실하대요? 알바생은 교대로 있었으니까 모를수도 있는거 같아요 영수증까지 같이 놓고 간 사람이면 좀 센스가 있는 사람같은데 하긴 결제했다가 바로 줬으면 그 자리에서 결제 취소까지 했겠군요 근데 결제하고 바로 취소하고 카드까지 맡기면 편의점한테 너무 민폐니까 그냥 전달해주고 사탕은 가지고 간거 아닌가요? 그거 주면 또 알바생이 맡아줘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일이 넘은건데 그래서 그냥 갖고간거 같아요 원래 저렇게 하기도 하나요? 저라면 그냥 재발급받고 말지 제가 주어서도 남의 카드 쓸 생각은 않을거 같은데 이미 저라고 간거 그냥 넘기겠지만 별로에요 이상하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면 진짜 고마울거 같은데 이거를 범죄라고 말을 하네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겁니다 저같으면 정말 고마워서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고 이 사연 보니까 저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아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한 7년 정도 여탕 청소 알바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그런 거라 보면 되는데 그때 그 목욕탕 사장이 부부였습니다 60대 한 중간쯤 되는 할젓이 할준마 부부였는데 이 아줌마가 여자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왜? 자꾸 물건 훔쳐간다고 수건 같은 것도 많이 훔쳐가고 그 사우나 안에 보면 그게 있었어요 맥반석 사우나하고 무슨 소금방인가 그런게 있었는데 이 소금으로 쫙 깔려있는 옆에 깔려있는 그런 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천일염 같은 소금이 아니고 꼭 무슨 사람 손가락 한 마디 크기에 붉은 빛깔이 도는 무슨 사탕 같은 느낌의 그런 소금이었어요 덩어리 그거를 막 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 주기마다 한 포대씩 가져와가지고 그걸 들이붓는 거고 짜증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싫어하는 이유가 드라이기 막 어쩌다 한 번씩 가져가고 다 부수고 그러면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 목욕탕도 그랬습니다 여탕에는 수건만 있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같은 목욕탕인데 남탕에는 비누, 샴푸, 린스 이런 게 다 비치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간대요 그거 왜 가져가는 거야 그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